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거는 울산광역시 언양의 옛날 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양에서 따뜻한 겨울 보양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언양읍성 근처에 있는 언양 5일장을 찾았습니다. 1955년 개설된 언양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5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겨울에 입은 옷들이 다 여기 나와있네, 울산. 여기 언양시장에 그냥. 반갑습니다. 최주봉입니다. 이런 걸 그냥 한번 딱. 이게 여자 거죠, 이거는? 이거 진저리. 이걸 하나 사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좀 추워가지고 말이야. 뭐 사러 나오셨어? 뭐 팔아 나오셨나? 뭐 팔아오셨어? 청송대고 과일. 과일. 사과 팔로요. 사과 팔로 나오셨어? 장사 내가 절단이 다. 절단이 다. 네, 새벽에 나오고. 안 돼, 안 돼. 잘 안 되신다고? 네. 어떡하지, 이거 내가. 네. 내가 뭐 팔아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이거. 일단 장구경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이야, 이거 뚫고 나가기도 힘들구나. 이 전통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언양시장이. 이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또 언양 장날에 와가지고 아주 대단하네. 볼거리 많아가지고 말이죠. 구경거리 많고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울산이 이 전통시장 장날이. 계피예요? 네. 이거 이제 백박으로 파는 건가? 옛날에 이 계피를 많이 먹었어요. 요즘 저렇게 뜯어 먹을 수 있나, 이게? 끓여서 먹잖아요. 끓여서 먹습니다. 끓여서 보리차처럼 끓여서 먹거든요. 보리차처럼? 예, 예. 그러면 겨울 감기에 좋고 몸이 찬 사람들 찬 성분이고 여기 뜨신 성분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아주 깊이 냄새가 진하네. 예, 진합니다. 이거는? 감초. 감초. 네. 감초. 이건 백도라지. 예, 백도라지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약재로만 다 갖다 놓으셨네. 이거 참개구리네. 예,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뒷다리? 예, 개구리 뒷다리입니다. 무 말랭이가 아닙니다. 개구리 뒷다리 맞아요. 맞죠, 개구리? 이게. 어떤 사모님들은 자꾸 이거 무 말랭이라고 하는데 무 말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뒷다리인데 뭘. 개구리 맞습니다. 무 말랭이 아니에요. 이거 튀겨 먹을 수 있잖아요. 튀겨 먹어서 되고 끓여서 먹어도 되고. 이야. 이게 개구리 뒷다리야. 이거 끓여 먹으면 겨울에 최고래 해줘요, 여러분들. 개구리 뒷다리. 말린 겁니다, 이거. 예. 선생님, 예전에 이런 거 드셨어요? 이거? 네. 개구리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시네요. 옛날에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어요. 개구리 먹은 사람들이 그때는 모르더라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단병치레를 안 해요. 그래요? 내 개구리 먹어서 그런가. 장 보셨어? 예. 무슨 장 보셨어? 이건 뭐 많네, 곶감도 사시고. 갈치 사고. 갈치? 네, 갈치 이 안에. 예, 이거는 또 뭐야. 이건 부침가루다. 이거는 곶감? 상주 곶감. 상주 곶감. 아, 상주 곶감. 아이고, 이게 얼마예요? 아주 말랑말랑하네. 1만 원. 1만 원 싸게 사세요. 1만 원? 네. 미안해요. 밀려가지고 내가 정신없어. 뭐 다 사셨어? 아직도 사셨어? 한 바퀴 더 도시려고. 여기가 장이 참 크네요. 네, 큽니다.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시네. 아, 그래요? 여기가 전통시장이라서. 네. 이야, 이게 오징어예요? 네. 오징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장바로 나왔는데 이게 이런 게 오늘은 또 처음 보네. 이야. 한치가 이렇게 커요. 오징어도 아니고. 오징어도 커요. 이런 건 가격이 얼마나 가, 이 정도는? 그 정도면 10만 원 가까이. 10만 원 가까이? 이건 뭐 영업집에서나 가져가겠지. 아니, 가정집에 대숙구가 면었을 때. 멍절 때. 멍절 때 이걸 한 마리 가져가서 다 먹는단 말이죠. 한치를. 아, 푸짐하겠네요. 음, 그래요. 틀려요? 네, 틀려요? 네. 많이 얼굴이 좀. 좀 많이 여였다. 여였죠? 네.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당 보러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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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반가워요.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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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여기저기서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원양장이 더 즐거웠는데요. 시장구공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주 어느새 출출해졌습니다. 옛날 서민들의 허기를 날려주던 곰탕은 60년째 한 곳에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데 그 명성 때문인지 장날이면 발 디들 틈이 운다. 아이고. 그 전에 왔었어요, 내가? 네. 한 번 오셨죠? 네. 아, 여기구나. 사진도 있어요. 음, 그렇구나. 이게 몇 년 되셨어, 이거야? 아, 저희 집은 오래됐죠. 몇 시? 네, 60년이 넘은 집이죠. 60년? 네, 네. 그럼 몇 년대 생긴 거야? 아. 그럼 50년대 생겼나? 60년대? 아. 저희 시어른이 원양에 이제 고기 원두. 아, 시어른이?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여기 식사하시는데 죄송해요. 네. 아직 지금 한참 식사 죽이신데. 네. 여기 맛이 어때요? 살짝 얘기해 주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요? 아. 그래서 역시 인기가 있군요, 이 집이. 고기가 맛있어요? 국물이 맛있어요? 국물이 맛있어요? 국물. 60년도로는 어때요, 이 국물이. 와. 저도 따끈한 곰탕 한 그릇 받아들었습니다. 와. 이. 고기가 이렇게 많고. 확. 이러니 손님들이 안 올 수가 없죠. 국산에 넣고. 이게 이제 간을. 간을 잡는 건데. 진국진국. 아, 역시 구수한 국물 한 숟가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했던가요? 그 말이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아. 음. 곰탕 한 그릇으로 배를 든든히 채운 후에 언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명물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아. 뭐 좀. 뭐죠? 톱 그거 하세요? 네. 톱이야? 톱을 날 세우는 거예요. 아, 톱을 날 세우시는 거야? 네. 아, 그래요. 65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언양시장을 지키고 있는 박병호 어르신. 지독하게 가난하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울산에서 유일한 대장장이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관입니다. 예, 필요한 팔. 여러분들이 가정에 필요한 거 다 와 있어요. 삽을 비롯해서 국행이, 호미, 뭐. 오늘 만나고 언양이 왔는데. 오늘 언양이. 아니죠. 이 대장관 구경으로 왔죠. 언양이. 서울에서 구경으로 왔잖아요. 여기 구경할 게 뭐 있는데요. 아니요. 이게 이런 건 처음 봐요. 이런나. 아니,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애기 어렸을 때나 봤지? 그렇지. 이렇게 농기고 파는 데는 흔치 않아요. 이제 사라지고. 예. 그렇죠. 여기서 만드시는 건 뭐예요? 도끼도 만들고. 꼭대기도 만들고. 뭘 만드시오? 낙도. 새로 하는 거는. 예, 새로. 만드는 거는 사람도 만드는데 말을 못 해. 예. 저러니까. 뭘 만드나. 이래 물으면. 안 되나. 뭐든지 다 돼. 다 만드실 수 있는데. 저의 마술소입니다. 마술소. 그렇죠. 그렇죠. 나도 원래는 톱을 안 만졌는데. 네. 톱 장수가 다 죽고 없으니까. 또 농민들은 필요하고. 그렇죠. 시간도 남고. 이렇게. 농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이 농기구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았겠습니까? 예. 병사들은 창칼 화살이 무기지만. 그렇죠. 농민은 농구가 무기라. 맞습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예. 우리나라에 헛다니가뜨리 해도 잘 살고 못 살고 뭐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외부인 이제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그거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없으면 헛다니라. 맞아요. 허당이죠. 세상은 기계와 자동화가 되었지만 대장간에서는 모든 것이 수작업입니다. 맞아요. 하동에서 쇠를 달고 망치로 두들겨 형태를 잡고 모루 위에서 모양을 완성하는 일련의 수작업을 박병호 어르신 혼자 보듯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 손놀림이 너너리해 보였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열을 쥐고. 쥐. 이거 밟아. 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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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같이. 물건. 저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힘들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노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뜨거운 거 식기 전에 먹으라고 그러죠. 그 말은 우리 대장간에서 하는 말이라. 대장간은 이 쇠가 식으면 말을 안 들어. 식기 전에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다 식었잖아, 그렇죠? 식기 전에 먹자. 식기 전에 먹어라. 대장간에서 하는 이야기. 아, 그래요? 아, 이제 알았어. 아, 이거 나 여러 가지 배우네요. 큰 게 아니고 넓은 건데. 대장간을 찾는 사람들이 헛고름하지 않도록 하루도 어김없이 문을 연다는 박병호 어르신.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대장간의 맥을 이어주시길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전통 방식을 고수화하는 곳이 또 여기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빚은 전통 막걸리 도가인데요. 전통 쌀과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한국 전통의 맛을 기가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여기 오자마자는 저기 처음인데. 네. 이게 술도가예요? 네, 도갑니다. 도가죠? 네. 네.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새끼거든요. 새끼인데. 새끼가 들어있을 보니까. 네, 새끼가. 새끼는 여기를 그냥 뺑기칠이 아니고. 페인트칠하고. 토찌. 토찌. 토찌가 태아가 이 쟤하고. 쟤. 네, 쟤. 예, 쟤. 처음에는 집을 티면 쟤 나오는 거 쟤하고. 쟤, 쟤. 쟤. 옛날에 건물질지 뭐 먹이 있거든요.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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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러다가. 여기 네 분, 다섯 분 칠한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게 뺑기칠이 아니고. 피인트칠 아니고. 예, 예, 예. 쟤가 원래는 쟤. 쟤가. 먹. 쟤 먹. 이거 새끼고. 예, 새끼고. 이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발효 건축. 모든 것, 모든 건물도 발효 돼야 된다. 우리 아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발효 건축이라니까. 발효는 김치나 된장이나 아니면 이런 김치 이런 음식에 나오는 발효인 줄 알았는데. 예, 예. 술이라든지. 그런데 건축에서 발효라.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발효 건축.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족 기업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입니다. 예. 도가가이 지어질 때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도가가 지어진 땅은 원래 논이었는데요. 농부들의 볏짐을 태워 한 해 농사를 마감하던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볏짐을 꼬는 새끼가 건물 전체에 들어가고 불로 검게 그을린 후에 채를 외부 벽에 발랐습니다. 저렇게요.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면 내가 이거는 좀 젊은 사람 보라고 옛날에 우리 어릴징 에는 예 이거를 장독을 기울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래 조상인들이 깨지면 이 철사가 기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권자 이래 알뜰 있었다고 내가 질문 사람 오면 자 이렇게 보라고 내가 이런 전시에 나 깨진 금간독을 맺던 예예 예예 이게 철로 깨메 수예 철사로 가이러가 또 예예 건 건데 예 예 아이안 셨을까요 예 요게 자역에 다 아주 까리 기름하고 아주 까리 하고 이제 송진 하고 안에서 이제 이러면서 이러면 안에서 자 여면은 안 씹니다 아 송질을 팔러 가게 세질 않는다 도가의 심장 숙성실 입니다 긴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전통 막걸리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 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요거는 지금 아 이거 가게 동동 스파바리 동독 뜬 다닙니까 동동 주 커넄 거 마 동동 요원은 자한 한 예정 던 끄어야 됩니다 아 이 와봐 나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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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술 끓는 게 요래 한 번 볼 필요해 저거는 자 요래 여기에 음 지금부터 볼볼볼끓고 있다 요게 볼볼끓는다 아입니꺼 이야 볼볼끓고 요거 끓어 오늘 요거가 여기 이제 누룩하고 살하고 들었어 누룩하고 살 여기 끓는 데 보고 끓는다 아입니꺼 뜨거운데 지금 왔어요 여기 지금 한 13일 정도 되었네요 며칠이 돼야 완전 숙성이 되네요 우리는 지금 한 달로 봅니다 한 달로 와요 여름에는 이십 한 5일 겨울에는 한 28일 요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 숙성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 탄산이 올라오고 또 또 단지 한 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뜨뜩하게 완전히 아랫목이죠 뭐 이게 옛날 옛날 생각 안 나는 요거 그 술집 거미도 나오잖아요 예 술집이 옛날에는 술집이 나오는 것을 애들은 그거 먹었어요 그 사까리 사까리 여기가 타가지고 먹고 얼굴이 술이 제 얼굴이 벌게 해가 있고 마침 날씨가 좋아 마당에서 막걸리 한 상 받았습니다 마침 날씨가 좋아 마당에서 막걸리 한 상 받았습니다 손으로 빚은 막걸리의 맛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맛이 이렇게 독특하지 이게 막걸리 같은데 막걸리 아닌 거 같고 옛날에 막걸리 심부름 아버지가 막걸리 막걸리 이거 저 받아오라고 하면 가져가다가 준자 가다가 따라먹고 모자라가 물 따라 물 봐 갖다 주고 아버지가 알면서도 막걸리 야야 오늘 이렇게 막걸리가 싱겁냐 싱겁나 소리 그냥 슬 하면서 일하는 그게 진짜 추억의 막걸리입니다 이게 막걸리는 맛이 여운이 있어가지고요 이 막걸리 먹으면 옛날 생각도 물론 나지만 부모님들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옛날에 이제 이게 밀주라게 집에서 몰래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잡혀갈까봐 누가 신고하면 막 그냥 누가 순자들이 오면 막 잡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이래 좋은 술을 만들어서 고맙다 이러면 그게 진짜 힘이지요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거 만들고 좋은 일하고 참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좋은 술 만드셔가지고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부민들이 야 역시 그 술이 그래도 그 전통 술이 말이죠 맛이 있구나 생각나게 만드는 술이다 우리 것이 최고다 이래 나올 정도로 말을 항상 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게 홍보군 그게 홍보죠 정성을 담아 손수 빚은 막걸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입니다 적당히 잘 익은 막걸리 한 잔은 여행의 피로를 싹 씻어줬는데요 가끔 이 전통 막걸리가 생각날 것 같네요 이곳은 1980년대 후반까지 자수정을 채광하던 광산이었는데요 지금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판 거에요 땅을 여기가 예전에 자수정 광산이었습니다 여기가? 뚫다 보니까요 이렇게 밀어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뚫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수정 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수정도 지금 캘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수정은 지금 묻혀있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묻혀있는 게? 네 지금 채굴량이 상당히 남아있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으니까 잠깐 중단을 한 상태에서 이 공간을 그대로 살려서 관광지로 개발해서 쓰게 됐습니다 6,500만 년 전 화강암으로 형성된 자수정이 남아있어 지금도 자연 그대로의 자수정을 볼 수 있는데요 영롱한 보랏빛 자수정에서 신비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와서 만져볼 수 있게끔 네 아, 깜짝이야 이게 자수정을 직접 만지면 우리 귀를 받을 수 있나요? 어, 귀를 받을 수 있죠 그래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아, 이게?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 한번 다 와서 다 만지겠네요 네 으어? 이렇게 만지시다가 누워서 이렇게 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마감시간까지 자시다가 제가 깨어서 이렇게 집에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발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빨리 해놓을게 국내에서 유일한 수로 탐험이라고 해서 보트에 몸을 실어봤습니다. 방학을 맞아 동굴을 찾은 꼬마 손님도 한껏 들뜬 모양입니다. 난생 처음 동굴 수로에서 타는 보트는 묘한 신비감과 색다른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동굴 갤러리를 감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에 보이는 돛불이 원래는 아주 좋게 했던 돛불이고요. 넓혀서 이렇게 감각지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수심이 2미터고요. 2미터요? 2미터가 낮으니까 이 산에서 나오는 물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연 안간수예요. 추절 안간수? 네. 평균 기온이 12도에서 16도고요. 물온도가 6도, 7도 정도 돼요. 물이 차갑기 때문에 이 공기도 항상 이렇게 차가운 거예요. 동굴이지만 어둡거나 축축하지 않고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서 춥지 않은 겨울 여행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동굴에서 타는 보톤은 어린이 마냥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동굴에 울리는 박수와 탄성 소리를 따라가 보니 기회단 공연이 한창이었는데요.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유쾌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굴이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굴이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잘 보셨어요 오늘? 준비했어요? 네. 여기서 뭐 뭐 먹고 있어요? 여기 왠지 공연 많이 했어요. 기도원도 있고. 기도도 하고? 네 물 먹어야 될 거에요. 네 물 먹어야 될 거에요. 아 이런 찜질도 하고. 네 눈이 즐거워요. 아 눈이 즐거우시다고. 여기 동굴이 길어요? 네. 요게 2.5키로. 2.5키로. 2.5키로 예. 그럼 한참이면 뭐 5천 이상 걸겠네. 6500만 년 전에 이게 생성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작은 동굴입니다. 가끔씩 여기 제일 많이 몇 번 오셨어요 두 번 오셨어요? 우리 대구에서 왔어요. 아니 사실 33명 오늘. 대구 황토시민대학원 단체로 오셨어요. 네 단체로 오셨어요. 단체로 오셨어요. 단체로 오셨어요. 시민. 시민. 저희가 나는 대학원이다. 시민 대학원. 시민 대학원. 시민 대학원. 대학원 등등이 다 오셨어요. 34명이. 여행자 크로입니다. 여행자 크로입니다. 여행자 크로. 여기 여행을 전국이 다 닿는데. 일 년에 한 번씩 일 년에 두 번씩 일 가길도 가고. 외국에 가면 돈이 아까워 못 가고. 그 우리나라도 다니면서 주변에 일어나도 좋은데 빡습니다. 우리나라도 볼 것이 많죠. 볼 것이 많아요. 제가 제가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한테 그런 길잡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북 지금 퇴막이엔 길이라는. 아 예. 햇빛이 푸른 오늘 제가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 딱 맞네. 여름. 이분을 내가 옛날에 역시 좋아했어. 왜? 못났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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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릉일가의 퀘이트박을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었네요. 전루박이 한 거 아니야? 119조원에게 치료비 바가지 씌우는 거야?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가도 사람 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전루박 인생 철학이라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얼마나 긁어냈어? 얼마나 긁어내다니? 선수끼리 왜 이러시나. 하하하하. 아침 일찍 울산에 내려와 열심히 먹고 즐기다 보니. 편안한 휴식이 생각났는데요. 산기슬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이곳에서 조금 쉬었다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힐링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가보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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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드리겠습니다. 한 방 의료기관인 만큼 방을 약재로 만들었습니다. 약재로. 네, 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황토에 약재를 끓여 넣어서 이렇게 성형시킨 방입니다. 황토에 약재를 섞어서. 수면을 취할 때는 너무 고온이 되게 되면 수면의 장애를 일으키니까 적당한 온도에 주무시게 되면. 요건 뱉동화 되나, 요건 아주 그냥. 한 23도 정도. 23도 정도.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렇게 구둘방에 주무시고 나면 키가 한 2cm 정도 늘어날 거예요. 몸이 리젝스 되나요? 네, 네. 키가 한 2cm 정도 많이 해봅니다. 하루 밤 잘기 전에 키 재해보고 그 다음날 치료를 재해보면 조금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치료용으로 만든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먼저 한번.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온열 치료실이라고 명명하는데 이걸 만들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엄마 배속처럼 좀 편안하라고 하는데 그 속의 온도를 45도로 맞췄습니다. 40도 일정하게. 네, 네. 45도의 온도의 공간에 들어가시면 사람한테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 몸이 내성할 수 있는 열의 한계치예요. 45도. 위로 올라가면 절대. 위로 가야겠죠. 네, 네. 잠시 돌아가면 참 편안하네요. 네, 네. 편안하고. 우리 몸에 딱 좋은 온도에서 편안하게 쉬다 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곳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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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숨을 위기에 처한 조선시대 정자를 이곳에 옮겨와 온영 그대로 보존하고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좋은 작품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자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심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와, 너무 또 다른 부륙이네요. 직업이 여러 종류라서 농사도 짓습니다. 이건 무슨, 이건 누가 싹이, 무슨 싹인가. 여기는 제가 한약재 중에 굉장히 씨앗 종류를 약으로 쓰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씨앗을 다 발화시켜가지고 한번 서 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약이면서 당연히 건강한 먹거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직접 뜯으셔가지고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선도가 아주 최고인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 일상을 뜯어서? 네, 네. 본인이 직접 뜯어서 그렇게 다른 분들한테도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럼 이게 무슨 싹이린 무인가요, 이거? 무슨 씨? 이거는 지금 무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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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쏄 한약재로 씁니다. 아, 무도? 무시을? 싹을? 네, 네. 꼭꼭 씹어보시면. 아, 무순, 무 우리가 가끔 먹는 음식점에서. 네. 맛이 어떻습니까? 매콤하면서. 맵죠. 네, 매워요. 그다음에. 맵기만 해요. 무맛은? 무맛 나죠. 당연히 무맛 나죠. 당연히 무맛 나죠. 매콤하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참 여러 번 우리가 가정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데 이 무하고 어떤 고기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까? 동해 고기가 가면 나오는. 무하고 잘 어울리는 고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하고 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돼지고기 아닐까요? 이야, 상당히 바로 정답을 얘기하시네요. 집에서 아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새삭은 아주 용이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온도가 한 집안의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된다면 일주일 만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온도적인 걸 갖다가 가할 필요도 없고 집에서 그냥 판만 있으면 무시하만 뿌려주면 일주일 후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색다른 돼지고기 처음에. 무순을 가득 올려 한 입 먹어봤는데요. 무순의 매콤함 때문인지 돼지고기의 맛이 아주 탄백했습니다. 집에서도 현실께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고단했던 몸을 녹이고 맛있는 음식으로 한방 테마파켓에서의 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저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체험을 많이 하고 갑니다. 일단 황토 온열처료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원장님이 아까 보이신 우리의 조상인 친한복 어르신의 정자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새싹 삼겹살을 맛있게 먹어서 저는 아주 보양식을 듬뿍 먹고 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했죠. 그러면 저는 다른 의료를 하는 것보다 편안하셨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 거라고 해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원장님 덕분으로 편안하고 아주 뜨거움을 느꼈고 편안하고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 찾아가 왔습니다. 손두부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미 작업이 한창이네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그냥 야, 애들 많이 쓰신다. 와, 이거 보니까 옛날에 네, 옛날에. 옛날에 하나 가지고. 향토예비군 나가면 이거 떠서 어디다 간장 넣고 양 좀 넣고 먹었던 기억나요, 이게 예비군들이. 오, 이게 순두부. 이거 새벽 몇 시에 나오세요? 새벽 3시에 나와요. 새벽 3시? 네. 그럼 몇 시까지야? 지금도 아직까지 다 끝날라는 건 8시 반쯤. 8시 반쯤. 한 5, 6시간을 일하시는구나. 이야, 새벽 날. 남들 다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가지고. 아이고, 대단하시네. 지역에서 재배한 국산 콩으로 만드는 손두부. 금곡 마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고 있었는데요. 수요가 많아져서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은 오로지 국산 콩과 간수, 물을 이용하여 아주 정성스럽게 두부를 만들기 때문에 손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70대 할머니들이지만은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매일 새벽에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다 오시는 분들이 이 동네 주민들이세요? 네, 동네 주민들. 동네 주민들. 네, 네. 몇 분들이 나오세요? 일곱 명이 하는 거죠. 일곱 분? 쉬어가면 해야 되니까. 교대로, 교대로. 그럼 낮에도 하세요? 낮에는 안 합니다. 낮에는 안 하죠? 낮에는 저희들이 또 농사 짓고 다 이랬다 부어부를 이용하니까 낮에는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고 새벽에? 네. 너무 소무실케 나와가 이래 또 끝나고 낮에는 자기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새벽에 이러고 낮에 또 자기들 일 따로 입고 이야... 뭐 하여튼 뭔가 부어부로서라도 최고네요. 조금 몸이 고단해서 그렇지. 자기들기는 해도 또 그러고 우리 두 거를 전부 다 인정을 해주고 맛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부심 같고 힘이 들어도 하는 거예요. 자부심 때문에. 네, 네. 아니, 사장님 이거 맛볼 수 있어요? 맛볼 수는 있는데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회관에 가시가 같이 맛보고 함께? 네, 함께 합시다. 함께, 아주 좋아요. 그때 그럼 맛볼 수 있겠네. 와, 아주 먹음직스러워가지고 막 김이 나가지고 보세요. 네, 맛있어요. 아, 우리 손 콩으로 만든 두부라서? 네, 백콩으로. 우리 울산 시장님도 우리 두고 이거를. 아, 시장님도 오셔서? 네. 오셔가지고 맛볼 수 있는 거죠. 네. 사람, 산, 물이 하나 됨을 뜻하는 삼동면 금곡리에 깊고 긴 골짜기를 따라 고소한 두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키운 녀석 가구 남짓 모여 사는 금곡 마을의 주민들은 가족 같은 분들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끔 함께 모여 식사도 나누는데요. 오늘 아침은 아주 두부 잔치를 열었습니다. 저, 제가 무슨 잔치상 받은 것 같아서 두부 잔치상. 네. 네. 드시죠, 같이 함께 드시죠. 네, 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시식 한번 좀 해 볼게요. 네, 네. 시식 해 볼게요. 아까 만드시는 거 보고 아, 참 좀 맛있겠다 생각했는데. 이야, 아주. 아직 좀 맛은 못 봤어요. 김치 걸치와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두해져서 먹는 그런 것 같은 맛이 다르죠. 네, 다르죠. 이 손두부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세 번이요. 아, 이게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아, 96년도. 23, 23년, 23년이요? 네, 네. 첫 장기는 아무래도 수여가 적었겠죠? 아이고, 적었죠. 적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 되는 우리도 이제 우리 삼동의 여는 보시면 논농사밖에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부업 어디 할 데도 없고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서 각자 교통도 좋고 이래졌지만 그때는 정말로 애들 공부시켰는데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다음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래 이제 두부를 시작했는데 제일 힘든 일이에요. 한번 무례서로 다 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이가 처음에는 참 팔로가 없어서 내가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팔로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이 다니는 것도 지원을 좀 받게 돼서 이제 2013년도에 마을기업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기계도 좀 넣고 옛날에는 더 재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고 판매도 이제 그럭저럭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농협 노클푸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두부 안 먹는 날이 없어요. 아, 그렇지요. 또 하고 온 가족이 다 두부 아주 필수로 두부를 먹어요. 아, 그래. 아니면 뭐 이거 찌개한 사람은 이렇게 두부 잘라서 두 김치하고도 먹어요. 이렇게 해서 영양을 보충시키거든요. 이게 고단박이라니 네, 맞아요. 우리 국리라는 게 우리 몸에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신 두부인데 네, 네. 이게 막 옛날보다 두부 많이 소비하죠. 많이 먹잖아요. 네, 네. 요즘 우리 두부 내가 어떤 데 매장에 가보면 어떤 분은 한 끼는 두부를 가지고 밥을 안 자시고 자신다고. 네, 두부만 드시고. 네, 들어있더라고. 손님한테. 이거 저는 공이 계신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두부만 드시죠? 네. 또 낮에는 또 다른 일도 또 하시죠? 지금은 농안기라서 일이 없지. 여름 봄 되면 전부 일이잖아요. 받치고 논이고 전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었죠. 이장님은 여기 이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원래 처음입니다. 원래 섬츠를 해가지고요. 원래? 반면에? 아니, 원래부터 해서. 원래, 2층은? 원래 앉아, 옆 아래에 섬츠를 해가지고. 그럼 며칠 안 됐잖아. 며칠 안 됐는데. 아, 축하, 축하. 이장님, 부탁. 어머님도 그럼 두부 만드시나? 지금 만듭니다. 왜? 얘는 허리 수술하고 허리가 아파. 무거운 거를 못 들게 해가지고. 그래. 아, 그럼 전에는 두부 하셨군요. 함께. 초찰미에는 같이 했지. 할머니 아직 90, 90 안 되셨죠? 네, 안 됐어요. 82. 82. 82? 80도 하니 15년은 더 사시오. 하하하하하. 그거는 아쉬워. 곧 나갈 수 있어. 살아봐야 알지. 아유, 그렇게 시간이 많네. 15년은 금방 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한 물을 다 먹었으니 아직 오늘 하루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울산에 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영화의 고향, 보산마을. 이재훈 감독의 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영화 보산마을입니까? 네. 여기 영화 그때 80년대, 78년도부터 시작했고 80년 중반까지, 88년도까지 영화 7편을 찍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트장이 아니고 마을이었어요. 마을이였어요. 네, 마을이였는데 영화인들이 왔죠. 네. 보산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영화의 고장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2014년 영화 마을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네, 아까 말했죠. 이대근. 이대근. 아마 이 마을에 가장 많이 오셨을 거예요. 네. 그때는 이 전봇대 안 나오는 집은 장면은 다 이 양말이 다 많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우리 마을에, 이 보산마을의 이장님이시거든요. 이장님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또 살고 계셨고. 여기 살았고 계실 거예요. 마을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이 옛날 추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산 정인이시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집들 누구누구 집이 다 기억하세요? 그 이제 저희 집이. 이장인 집. 이장인 집. 저희 집이고요. 이장인 살던 집이에요? 여기 집하고 요즘에 그 시바지 하실 때 집이 있어서 여기서 촬영. 영화 시바지 촬영 여기서 와있고. 네. 뽕은 어디서 찍어 있나요? 뽕은 또 여기에서 뽕은 여기에서는. 이 건물이 지금 오셨고 좀 가누물로 지앗아. 이렇게 가지고. 그렇군요. 여기 그때 여기 전선 쪽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전기가 안 돌았어요. 전기가 안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80년대 중반 중 때가 전기 돌았거든요. 그 초창기 영화 찍을 때는 전봇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봇대가 없어요. 이러고 찍으면 전선주나 현대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보산마을이 우리가 말하는 보따리 싸는 거.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보호를 받았다. 이거 보산이거든요. 세 번 보호. 세 번 난리와 전쟁을 겪지 않은 거. 그렇게 보호를 받았구나. 네. 그래서 보산입니다. 얼마나 오지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치인복 할 수도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 전쟁 치러 올 일이 없었어요. . 꼬물꼬물한 산골장이를 따라 오른 보산마을에서 영화의 추억을 꺼내보며 흐뭇한 마음으로 울주군의 겨울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이어진 따뜻한 도시 울주. 언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모처럼 정을 느끼고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전해진 기운은 삶의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전통을 지키는 막걸리의 맛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겨움이 묻어 있어 더 고소했던 삼동면 선두들 옛것을 지키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훈훈한 사람들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울주 겨울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어요? 전 좀 아쉽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아쉬운 부분을 제가 메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여행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